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1년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와서 부동산 학계로 뺀 나머지가 전부 다 법이 붙어 있습니다. 민법,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등기법, 지적법, 세법 여러가지 법 명칭이 있을 겁니다. 이 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낯섭니다. 마치 외계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만 한글이지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른다는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무진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한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말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자, 잘 보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 처음 보는 용어, 낯선 용어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을 절대 쓰지 마세요. 모른다는 말을 절대 쓰지 마시고 그래,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딨어? 익숙하지 않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자꾸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하게 되면 시험 끝날 때까지 모른다. 자꾸 거기에 최면이 걸려가지고 잘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처음 할 때는 뭐 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지만 이것이 몇 번 반복, 반복되면 이 휴넷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 짧게 짧게 반복하게 되면 네, 익숙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실 것 처음부터 성급하게 뛰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올 전체를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있죠.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냥 처음 들을 때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기세요. 자, 다시 갑니다. 모른다가 아니고 뭐다? 익숙하지 않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지 공부가 오래 갑니다.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파트가 권리 변동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쯤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볼 곳이 야, 도대체 민법이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예요. 민법 네, 그래서 민법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그죠? 어디서 왔고 또 민법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은 어디서 왔을까?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민법은 네, 잘 보시면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요. 사법입니다. 사법 그래서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사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공법관계를 기울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관계를 기울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2차 감옥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감옥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동산 사법이 바로 뭐다? 네, 바로 민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감옥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 1차 감옥에 부동산 사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구조 네, 그 이유는 지금 어디를 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민법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네, 제가 좀 미리 좀 이렇게 써왔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민법은 여러분들 얼굴 양쪽 손을 딱 펴시고 이게 되어있고 배꼽 밑은 4편, 5편 이렇게 되어있어요. 잘 보시면 아, 민법 어렵지 않아요. 구조를 보세요. 자, 배꼽 밑은 가족 관련된 경우가 때문에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몸 위 있죠. 그게 이제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산법.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3편 채권 파트가 있고 2편 물건 파트가 있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편 채권, 2편 물건 그러면 3편 채권의 포인트가 뭐냐? 계약 중에서 매매라는 것이 있어요. 팔고 사는 거. 우리는 부동산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물건에 등기 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매매에서 등기 치는데 이 매매가 보통은 OK입니다. OK가 뭐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등기도 OK.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법은 언제 관여를 해요? 이 매매가 꽝이 되면 꽝이 됐을 때 이 등기 쳐봐야 이 등기도 꽝이다. 이런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칙은 네, 꽝 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꽝. 꽝이 뭐냐면 총칙은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 것이다. 지금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범위는 가족법은 여기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중개업자는 여기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배꼽 밑 중개하는 게 아니고 배꼽 위를 중개합니다. 재산법 매매를 통해서 등기하는 과정인데 총칙은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됐을 때 OK가 하는 거예요. 총칙은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 타이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틈 날 때마다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은 뭐다? 여러분 몸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 3편, 채권 2편, 물건 총칙 1편 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네,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넘겨보도록 합시다. 네, 사람의 여기 가볼게요. 자, 사람의 생활관계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죽을 때까지 도덕, 종교, 관습 자, 이런 것하고 법이 있으면 네, 이런 것의 규율을 받아요. 그러면 도덕, 종교, 관습은 이건 법이 규율하지 않는 비법률관계고 요건 법률관계 비법률관계는 인간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법률관계는 법이 규율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건 우리 테마가 아니고 뭐다? 법률관계가 테마예요. 그러면 법률관계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법률관계는 결국은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나요. 그래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듯이 네, 권리도 발생, 변경, 소멸한다 해서 권리 변동이 뭐냐고 묶어들랑 세 글자 줄일게요. 발변소다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권리 변동은 뭐다? 발변소, 발생, 변경, 소멸을 뜻한다. 발생, 변경, 소멸.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파트는 그냥 참조사항 정도. 여기에 너무 뭐하지 말기. 목숨 걸지 마세요. 자, 설명 드린 것 뿐이에요. 자, 권리변동 모습,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 자,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별. 네, 권리 발생은 취득이라고 하는데. 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어요. 원시취득은 그냥 처음 취득이다 생각하시고. 승계취득은 이어받는다 기억하기. 그래서 건물의 신축, 무지물선점, 유시물습득, 취득시효 전부 다 원시취득이고요. 승계취득은 이어받는데. 네, 몽땅 이어받느냐, 이전적이냐, 부분적으로 받느냐. 그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적 승계의 대표는 매매계약을 통해서 수익권 취득하는 거 포인트고요. 포괄승계의 대표는 상속 하나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특히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적이다. 요거는 중요 표시해 놓고서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넘기셔서 변경이 생겨요. 변경. 네, 주체의 변경. 네,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주체가 변경. 아까 이전적 승계. 내용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어요. 네, 요것도 나중에 계약법에서 나올 얘기인데. 그냥 참고해 두세요. 채무 불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으로 바뀐다든가. 네, 성직적 변경이고 양이 변경되는 경우. 네, 저당권. 이 저당권 뭐예요? 네, 설정하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양이 축소됐다가 소멸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양적 변경. 그 다음에 작용 변경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세요. 네, 1번 저당권이 소멸로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자, 고정도 기억하시고.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요 사례는 자꾸 읽어두셔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신축했다. 네, 신축은 처음 취득일까? 승계 취득일까? 네, 원시 취득이다. 자,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일까? 승계 취득일까? 네, 승계 취득이고. 자,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 중 이전적 승계일까? 설정적 승계일까? 그런 얘기죠. 네, 당연히 이전적 승계가 됩니다. 네, 평은행이 저당권 취득하는 것은 이전적일까? 설정적일까? 네, 설정적이다. 네, 이런 것들은 자꾸 연습을 해두세요. 네, 처음에는 어색해서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나 자꾸 뭐 한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이 파트는 숙제. 자꾸 이거 가지고 연습하세요. 네, 이 정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에 했던 거 다시 박스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목 쓴 걸 건 없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권리가 변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법률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법률 요건.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면 맛이 난다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례 첫 번째는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되면 서로서로 달라 달라, 돈 달라, 수익권 달라 라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약 승낙이 사실이고 매매가 요건이고 돈 달라가 효과다 이렇게 분리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전 중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불법 행위하게 되면 손해배상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차이는 이쪽은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고 이건 당사자 원한 것과는 관계가 없죠. 이건 원해서 했다. 원튼 원하지 않든. 그래서 그걸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법률 요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연습할 거예요.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것하고 법률 행위 아닌 것들. 그래서 이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을 다른 말로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아닌 것도 많아요. 뭐 준법률 행위, 사무관리 이런 것들 있는데 그냥 참고사항 정도예요. 처음엔 파트.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에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 아닌 것 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 그 정도 설명드리면 돼요. 의미 두지 마세요. 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 그런 얘기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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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사실. 이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재료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요리에 해당한다. 이건 맛에 해당한다. 하나 더 대입하면 이거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사표시, 매매가 돼서 서로서로 달라 달라. 이것이 법률 효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너무 깊은 의미 두지 마시고 어차피 설명할 수밖에 없는 타이틀이고 나중에 이제 법률 행위하고 준 법률 했으면 법률 행위는 명품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 법률 행위는 짝퉁 이렇게 기억하시고 짝퉁. 그리고 짝퉁의 가장 대표는 그냥 여기 그냥 최고다라고만 기억해. 앞으로 최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험 범위가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품과 짝퉁. 짝퉁의 대표는 최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OX 문제 중에서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 때 이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세요. 이 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여기 1차시인데 그냥 1차시는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민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가족, 재산. 그래서 총칙의 제일 먼저 파트 권리 변동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한 번 훑고 지나가면 돼요. 의미 두지 마세요. 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1차시는 이 정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모르는 게 아니고 뭐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연습합시다. 네. 2차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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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